안녕하세요 모공기삼촌입니다. 친구가 또 질문을 올렸길래 불독은 생식이 좋냐 사룩을 좋냐 친구야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지금 한 개를 하늘로 비추고 있다. 두 개로 해서 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은은하게 비춰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안돼 가지고 아까 고성 갔다가 이제 막 온 거야 오자마자 동영상 생길 찍었는데 업로드가 너무 느려 이게 보니까 세컨드폰에서 좀 상향이 떨어지는 신용품을 샀는데 이게 cpu 도 좀 느리고 이게 와이파이 자체도 어느정도 용량을 쓰면 느려 지나봐 근데 이걸로 유튜브를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업로드 많은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거의 시청을 하지 우리 친구 방송도 보고 또 다른 친구 방송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느린 거야 어 답변해 주면 불독도 생식을 시킬 거냐 사료를 먹을 거냐 사료보다 생식이 좋은 확실해 생식 중에서도 오리 생식이 굉장히 좋아 닭 생식은 굉장히 좀 나빠 닭 생식도 사료를 먹이면서 간식 정도로 주면 좋을 수 있지만 닭 생식이 주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 오리 생식을 먹이는게 좋다고 그러면 불독 침 흘리는거 눈물 흘리는거 냄새나는거 이런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불독이 프렌치 불독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들이 이렇게 좀 단연견 중에 비해서 이것도 막 찌그러져 있고 이제 뭐 여러가지로 약해 유전적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생식을 먹었을 때 뭐 이 이걸로 찌그러져서 호흡교고 이런거는 많이 좋아 하죠 피부도 많이 개선이 돼 피부도 진정이 되고 성격도 차분해지거든 또 걔도 좀 정갈해지고 근육도 막 생겨 헬스를 안했는데 헬스 근육이 막 붙어와 그렇게 좋은데 어떤걸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제 불독 같은 경우에는 항문이 이렇게 좀 생식이 약간 딱딱하단 말이야 근데 딱딱해도 힘을 주면 어느 정도의 힘만 주지 그러니까 사료보다는 힘들어해 그렇지만 이게 힘들어도 몸에 문제가 없는 힘든 아 사료 먹을 때보다는 조금 힘이 든 것 같아 그렇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거면 되는데 이게 힘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있는거 그러면 어떻게든 힘을 주잖아 힘을 주다 보면 쑥 나와야 되는데 사료보다는 요만큼 힘을 줬으면 조금 더 힘을 줘서 쑥 나오면 돼 근데 이게 안나오고 계속 끙끙거리다 보면 항문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 항문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불독이나 프렌치 불독을 생식할 때는 그걸 굉장히 잘 봐야 돼 4개가 이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아 이 정도로 변을 잘 보더라 근데 양이 오바되면 안되잖아 오바되면 변을 힘들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양도 잘 맞춰줘야 되고 사료하고 생식이 먹는 양은 틀리거든 그리고 그 양을 먹었을 때 변을 잘 보면 되는데 못보면 이제 탄수화물을 섞어줘야 돼 그래야 부드럽게 나오거든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탄수화물하고 사료를 섞으면 부드럽게 나오잖아 근데 아까 앞에 영상에서처럼 간혹 가다가 정말 뭐 100마리를 키워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10년에 한 번 있을까 할 정도로 희박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나 특히 불독한테는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시멘화 되어버려 생식만 먹인 것은 일단 힘을 주면 부서져 그리고 이게 항문까지 빠질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근데 사료를 같이 먹여버리면 이게 시멘화가 되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생식은 석회질로 돼서 이렇게 힘을 주면 부서져 모래알처럼 근데 여기다가 사료가 들어가 버리면 사료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쌓을 수 있지만 간혹 보면 사료 같은 경우도 딱딱해 가지고 앞을 긁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이런게 생식하고 사료가 같이 되어버리면 섞여버리면 꽉꽉 섞여버리면 이거 뼈에다가 완전히 이거 찰흙을 묻혀서 완전히 시멘트화 만들어버린게 되거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힘을 줘도 안빠져 진짜 밑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 사람이 이걸 빼주려고 그래도 사료만 먹어서 딱딱 끝만 긁어내면 되잖아 근데 이거 전체 다 긁어야 돼 진짜 전체 다 그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사료랑 생식이랑 먹이는 혼합의 양도 중요하고 그 변 상태를 봐야 돼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극히 드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 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골든잇트리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개가 수술대에 올라갈 뻔했어 토요일이었는데 병원원장님이 이렇게 세균이 많은 건 전문다 수술해야 될 것 같아 개인병원에서 안되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자 오늘 날짜가 안되지만 내가 날짜를 잡아줄게 오늘 바로 할 수 있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너무 이해가 안되는 거야 왜 똥살 때 똥을 못사고 힘들어하냐 그 똥을 못사는 거잖아 근데 균이 많다 이거야 원충도 많고 너무 균이 많대 당연히 며칠째 못사고 있고 힘만 주니까 균이 많은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걸 빼줬지 쌀떼 아니면 넣어도 없단 말이야 손가락을 넣어도 쌀떼라야지 많이 나와 이게 근데 쌀떼 밀려나왔을 때 넣으면 쏙 들어가 버리기도 한단 말이야 배를 바치고 긁어낸단 말이야 이걸 근데 그걸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계속 긁어내다가 힘들어하거나 이상 기구 같은 거 넣어서 막 찢다가 도망다니거나 끝만 긁어낸다고 보통 때 같으면 사료하면 끝만 약간 긁어내도 나오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꺼내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더 밀려가지 않게 배를 바치고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집게가위를 넣어서 부수고 손을 넣어서 파는데 오히려 안에서 돌아버리고 돌아버리는 거지 계속 그리고 끝을 조금 파도 나오지가 않고 더 밀려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쌀 때 힘이 있잖아 쌀 라고 할 때 그때는 뺄 수가 있는데 나중에 힘이 다 빠져버려 탈진이 오면 힘을 안 주니까 안으로 밀려 들어가니까 뺄 수가 없단 말이야 유도해서 빼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생식을 시키더라도 오래 생식이 좋아 아주 좋아 수명도 늘어나고 피부도 되게 좋아 하죠 차분해지고 진정 효과도 있고 되게 좋지만 생식만 매일 것이냐 사료를 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 생식만 먹였을 때는 큰 문제는 없고 문제가 생겨서 쉽게 해결되는 편이야 사료만 먹였을 때도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겨서 쉽게 해결되는 편이거든 근데 이게 섞었을 때는 보통은 괜찮은데 좀 더 부드럽게 싼단 말이야 생식을 먹을 때보다는 근데 이게 한번 딱 굳어져 버리면 시멘트처럼 돼서 되게 힘들기도 해 이건 개인이 양에 대한 조절과 비율에 대한 조절과 내 개의 변 상태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돼 개마다 다르거든 개 체질마다 다르고 같은 견종이라도 그래서 보면서 이걸 체크를 해야 돼 근데 건강만 놓고 봤을 때는 사료를 굳이 섞겠다고 하면 5% 많이 섞어도 15%를 넘지 않아야 돼 그렇지만 변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조절을 좀 해 줘야지 양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면 문제가 없어 변을 부드럽게 잘 봐야 되니까 근데 사료먹을 때보다 조금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 조금 힘을 더 쓴다는 건 힘을 써도 안 나오거나 밑이 빠져버릴 정도면 큰일 나지 그리고 쌀 때 항문이 찢어지면 안 돼 찢어졌다가 늘어나는 건 되거든 말하자면 부드러워지고 늘어나고 힘을 좀 더 쓰는 거 근데 찢어지면 이게 붙어 버리잖아 찢어졌던 게 자연 상태로 붙을 때 항문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좁아지는 경우가 붙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번 힘들어서 변비 있을 때 항문이 찢어졌어 근데 붙으면서 좁아져 버렸어 그럼 다음 줄 때부터는 계속 힘든 거야 계속 항문이 작아져 버려가지고 이런 걸 좀 주의하면서 해야 돼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다 친구야 여기까지 기상캐스터 배혜지